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노지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그우먼인 김지혜씨가 노지훈씨와의 다정샷을 공개하며 화제인데요. 지난 19일 김지혜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노지훈씨와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지혜씨는 노지훈씨와의 다정샷을 올리면서 아이고 신난다 이대로 못 보네 끝나고 회식 가자 라고 기뻐했습니다. 김지혜씨도 노지훈씨의 팬인 것 같은데요. 또한 노지훈씨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공개를 하며 오늘 개탔다 라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노지훈씨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안 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김지혜씨는 노지훈씨의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자 내 손이 잘못했다.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노지훈씨의 손을 잡는 사진을 게재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정말 사심이 가득 담긴 사진이네요. 사실 노지훈씨가 얼굴도 정말 잘생기셨고 노래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시고 이번에 연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월한 비율에 정말 뭐 하나 못하는 건 없는 완벽한 노지훈씨의 많은 연예인분들이 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노지훈씨가 아들 이한이와 함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노지훈씨와 아내 이은혜씨가 운영중인 이한패밀리 SNS에는 근황이 담긴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노지훈씨는 분운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붕어빵 비주얼을 자랑하는 노지훈씨 부자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올라온 글에는 만두만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노지훈씨의 아들 노이아는 만두로 먹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에 만두를 꼭 쥐고 먹고 있는 이한이의 사랑스러운 자태가 심쿵을 유발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니 노지훈이네요. 이한이 너무 사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지훈씨의 음악, 예능 등등 다양한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노지훈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